드라이브를 걸 때 라켓 각도가 다른 사람보다 좀 높아요 그러니까 얘가 높으니까 당연히 공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얘를 내려주면 더 내리기가 편한데 이렇게 이미 공을 치기 전부터 라켓이 올라가 있으니까 힘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건 생각하지 말고 라켓을 좀 내려봐요 그렇죠? 자 내리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? 처음 시작할 때보다 훨씬 나은데 지금 하나, 두 개처럼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? 그럼 내가 이렇게 하나 치고 두 번째로 신경 써서 힘을 빼야지 하나, 둘, 하나, 둘 그렇지, 오케이 지금처럼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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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, 좋아요, 지금 좋아요 또 올라가지 않게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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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렇지, 지금처럼 그렇죠? 얘가 올라가면 공이 이 오는 힘하고 내 힘하고 너무 가까이서 닿아요 그러니까 얘가 못 견디니까 자꾸 몸이 제껴지는 거야 그게 아니고 여기를 내려주면 조금 더 유연해지잖아 몸이 그렇죠? 이게 요만큼이 내 몸에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고 경직된단 말이에요 그렇죠? 드라이브 할 때 라켓 각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약간 요런 느낌에서 이거를 이렇게도 아니고 살짝 열어주란 말이에요 그렇지? 최대한 내가 이렇게 몸을 돌려서 공이 이렇게 전진회전으로 맞을 수 있게 그렇지, 그렇지, 오케이, 다리하고 같이 자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 그렇죠? 이렇게 하면 힘을 적게 주고도 세게 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렇죠? 힘 빼고 오케이 그렇지? 지금 올라갔어요 그렇지? 올라가면은 이게 여기서 흔들려 힘이 들어간 상태로 치니까 힘빼고 하나 둘 그렇지 차분하게 그렇지, 차분하게 그렇지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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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힘 빼고 그렇지, 치기 전에 힘 빠져 있어야 돼요 그렇지 지금은 잘했죠? 그렇지? 드라이브 이 정도만 걸면 돼요 더 세게 걸 필요 없어 더 세게 걸려봐야 이렇게 돼 그럼 오히려 공이 더 약하게 가니까 지금처럼 편하게 있다가 쭉 이렇게 당기지 말고 그렇지 그렇지 다리가 도와줘야지 다리가 가까이 가줘야죠 그렇지 다리가 가줘야지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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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힘 빼고 그렇죠, 힘 빼고 그렇지, 힘 빼고 그렇지, 힘 빼고 그렇지, 먹으면 안 돼 그렇게 그렇죠? 치기 전에가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공이 잘 나갈 수 있는 건 내가 공을 딱 정확하게 쳐서가 아니라 치기 전에 이 공보다 힘이 내 몸에 빠져있어야 돼요 라켓부터 시작이에요 자 그렇지 그러니까 처음에 드라이브 가면 잘 되잖아 근데 걸면 걸수록 뭔가 빡빡해져요 그렇지 안 뺀단 말이에요 들어갔으면 그만큼 나와야 돼 자 그렇지 그 정도 나와야 돼 그렇지 그렇지 자세 낮추고 자세 높아지면 안 돼요 자세 낮게 오케이 오케이 딱 그 정도만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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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유지 유지 자 하나 공이 내가 드라이브를 맞을 때 항상 이렇게 이렇게 받는 게 좋지 이렇게 맞거나 이렇게 맞으면 안 돼 자 그거는 내가 여기 잡고 있는데다가 힘을 너무 많이 주는 거야 그렇지 자 지금 잘했어요 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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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분하게 차분하게 그렇지 그렇지 지금 좋아 지금 딱 좋다 그 정도가 딱 잡아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세져도 안 돼 딱 그렇지 차분하게 오케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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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 별거 아닌데 되게 부드러워지죠 이렇게 하면 봐봐 이게 경직이 되잖아 몸이 다 최대한 풀어서 그거 고치면 그거 고치면 그거 고치면 드라이브 갈 때 여기 맞는 거라던가 스윙이 이렇게 되는 거 많이 없어질 거예요 그렇지 힘을 빼고 근데 힘을 빼는데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지 얘가 올라가지 않을 정도로만 딱 힘을 딱 주란 말이야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지금 딱 좋네 그렇지 그렇지 또 힘 빼고 또 힘 빼고 그렇지 또 힘 빼고 그렇지 그렇지 어떤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면 올라가는 사람들 대부분 특징이 당겨져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내려가 있어야 앞으로 밀 거 아니에요 드라이브는 전진회전이잖아요 물론 이제 뭐 사이드로 가서 이렇게 감을 수도 있는데 최대한 반듯하게 쳐주란 말이야 그렇게 하는 거 같아요 너무 높아 너무 높아 이렇게 하면